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Dear, 친애하는 모니카에게 It was good. 이 시에서는 가주어로 쓰였죠. 그것은 좋았는데, to 진주어. 뒤에 동사 원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 너를 본 것이 S는 여기서는 좁은 장소에 대한 지사에서 썼죠. At the funeral에서. funeral은 장례식 서비스에서 For my mother last week. 내 엄마를 위한 지난주에 It was comforting. 컴포팅은 위안. 그것은 위안이 됐다. 위안이 아니고 안이라니까. 고양이야. 그것은 위안이 되는 일이었어요. 이 시에서는 또 가주어로 쓰였죠. 자, 2가 진주어인데 자,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2BPP에요. 2BPP는 수동으로 Surround 하다 아니고 되어진 것. 그러면은 둘러 쌓이다. 자, 둘러 쌓이다. 사이다. 사이다. 쌓이는 것이 By my family.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서 자, At the end of the day. 그냥 그날의 끝에 너가 말해줬는데 나에게 자, 대체 접속사고요. 대엄마가 여기서 또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Head promised. 대가거죠. 대가거일 때 시제는 이전에를 붙여갖고 이전에 약속했다고. 자, 너에게 그녀의 아, 펄링. 진주반지. 자, It was not appropriate time. 또 이 시제에 또 가지고어로 썼죠. 가지고어. 자, 이것은 참. appropriate는 적절한. 어허허. 잘 안되네요. 적. 절. 한. 이것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야. for. 또 의미상의 주어죠. 내가. 그 다음 to discuss가 당연히 진주어겠죠. 진주어로써 자, 동사원형. discuss 하는게. 토론. 토론하는게 적절한 시간이 아니야. 여자가 좀 눈치코치 없는 모니카죠. 자, 리퀘스트는 요구. 너의 요구를. 자, 그러나 나는 deed는 강조영법이요. 그래서 deed는 해석은 여기서는 정말로. 생략이 가능한 일반 동사가 앞으로 나올 때는 생략 가능한 대동사인 deed입니다. 나는 정말로 원해. 자, to let's 목적을 알려주는 것을 원해. 자, let's 사역 동사는 무조건 동사원형. 자, 너에게 알려주기를. 자, 내 thought는 생각들을 지금. 자, that lovely. 그 사랑스러운 링은 자, lovely는 ly로 끝나지만 사실상 형용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명사인 링 반지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주어는 이 사랑스러운 반지는 is of special meaning. 자, is of 뭐 이렇게 소유교 관계대명사로 형용사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가족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일 때 형용사격으로 잘 사용된다는 거 아시고. 자, 내 가족에서. 자, 내 가족은 bought. 내 아빠네요. 내 아빠가. bought 샀어. is은 여기서 링이겠죠. 자, 반지를. 자, 그 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어? 어디까지 있죠? 자, 이깐이시네요. 조금만 더 가면 안 되겠죠. 자, 내 아빠는 bought. 샀어. 그 반지를. 왠? 자, 아빠가 스테이션들은 여기서 수동으로 썼죠. 스테이션들이 정거장이라는 뜻으로 잘 쓰이지만 기지라고 잘 쓰여요. 그래서 주둔 되었을 때 자, 주둔 되었을 때 자, 어디에? 인 펄이죠. 퍼시픽이면 뭐 펄 하버 이런 데겠죠. 태평양 전쟁의 2차 세계되는 때. 자, 내 엄마는 프라우돌리가 또 부사로 쓰여갖고 자, 월 수식해 주고 있어요. 우열의 과거 형태. 자, 면은 자랑스럽게 자, 쓰고 댕겼다. 자, 잇은 반지를 또 자, 번호에 의해서 기관이 됐어요. 뭐, 뭐, 동안의 뜻이에요. 자, more than four years. 40년 이상 동안 자, after my daughter Tina was born. 내 딸인 자, 동격으로 썼죠. 티나가 be born 수거에요. 태어난 이후로 자, 우리는 우리란 말 우리 가족은 자, used to do 동사원이었죠. 그러면 말하곤 했다. 그래서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that's someday. someday는 우리가 one day랑 똑같은 뜻이지만 미래에 쓰죠. 자, 언젠가 자, when she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my daughter Tina에요. 자, 내 딸 티나가 married 어?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안 되겠네요. 자, married someone. 자, 누군가에게 결혼할 때 그래서 좀 married를 썼지만 결혼 되어진다는 느낌의 PP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결혼 되어질 때 사실상 분사 형태에 접속사 생략을 하지 않고 놔둔 형태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설사 will be married 의 뜻이에요. 결혼 되어질 때 자, 이시마라는 것도 여기서는 ring이죠. 이 반지는 자, 아마도 be hers 그녀의 것이 된다는 말은 또 Tina의 것이 될 거예요. 여기서 뭐 줄 거 놓고 틀린 거 골라라. 그래서 우리 지시대명사 문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 엄마는 never said에요. 여기 중요한 게 절대 말한 적이 없어. otherwise 어, otherwise 어, otherwise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원래 if not으로도 잘 쓰여요. otherwise가 뜻이 if not으로 잘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다시 다른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자, there is you do of us었고 no mention에 단수가 들어갔죠. 어떠한 언급 언 어, 지금 왜 들어가지? 언급이죠. 언급도 없었다. 자, of giving it 자, 주는 것을 to you 어, 너에게 이 반지를 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았어. 절대 자, 이게 will에서 will은 명사 형태에요. will은 의지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의지를 죽은 사람이 의지는 뭐에요? you on you on에 있어서 아이고 자, 나는 sure that 생략 구조죠. 나는 확실해. 자, 너가 동사 원형 또 조동사 이해할 것을 자, that 접속사구요. 자, 우리가 원한다고 자, this is remembrance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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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억하다 뜻이죠. 그래서 remembrance 기념물 기념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수능에서 요새 잘 밀고 있는 단어가 또 뭔 단어가 있냐면 메멘 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영화 제목이죠. 메멘토 그래서 기념품이라는 뜻으로 자, of my mother 자, 내 엄마의 기념품으로써 to remain 남아있는 것을 사실상에서 want라는 동사 때문에 여기가 to가 들어간거에요. to remain 남아있기를 원해 in our family 우리 가족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정리하면 자, 답은 어머니의 유품을 넘겨줄 수 없다는데 진주반지였죠. 양해를 구하려고 양해를 구하는게 아니고 요청한 여자가 이 삐 이 여자죠. 욕하면 안되니까 자, 여하튼 자기 엄마 죽었을땐 다 반지를 왜 가져갈라 그래요. 이해 안가네. 여하튼 요거를 우리가 삐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품인 진주반지를 줄 수 없은 양해바람